연수구가 올겨울 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지역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살, 65살 이상 어르신, 임신부, 중증장애인 등 11만 명으로 대상군과 연령별로 접종 날짜를 구분해 시행합니다. 날짜별 접종 대상은 임신부와 독감 백신 2회 접종 대상자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며 독감 백신 1회 접종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희망자는 누리집에서 연령별 접종 기간을 확인한 후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